우리 셀카 한 번 찍을까? 그럴까? 셀카 한 번 찍자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조각이 많이 됐네 응 아 이게 정제가 많이 됐네 정제가... 살 안 빼도 되겄어 여기 닦아가 주는데 얼마 뺑겨 살을? 내가 64에서 지금 60이야 많이 뺐네 키가 크자녀 아... 아... 안 거? 왜 왜 왜 왜 마시려고 하는 거야? 마실 때가 되면 마셔 그만 마셔 그만 마셔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아이고 죄송한데 이분 괜찮으신 거 맞아요? 제가 이분 먹어서 살짝 술 깨는 거 있거든요 지금 우리 조회수 많이 나올 거 같아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야 우린 지금 앞날이 문제야 생사가 우리 생사가 문제야 생사가 나 지금 곁 안 나고 난리도 아니야 그 물을 드릴게요 그 물을 드릴게요 저희랑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얼음 하나씩 먹을까? 여기 꺼내는... 응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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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있다 얼음 있네 얼음 있어 얼음 있어 얼음 있네 얼음 있어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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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챌린지를 한 번 해볼까? 박수 한 번 치자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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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영지야 발이 힘이 안 늘고 잠깐만 기다려봐 탈퇴 가보자 가보자 핫 핫 핫 배 잡고 골반 핫 핫 봄 봄 바라봉 바라봉 고개 돌리고 봉 봉 봉 봉 죄송한데요 그냥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됐잖아 이 오빠 방금 다시 가려고 했잖아 예 유 갓 야 야 야 야 야 야 예 갓 야 야 야 야 야 야 예 갓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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